안녕하십니까 젤백탄 황구입니다. 이번주에 네번째 산행이자 이번주 마지막 산행을 갑니다. 오늘은 강쪽의 협곡입니다. 아래 갔는데 황구가 한 반정도 밖에 못봤잖아요. 반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한가봅니다. 오늘 지금 수온주는 22도를 가리키고 하늘은 약간 흐릅니다. 비는 밤늦게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낮에는 안올 것 같은데 모르죠. 일단은 그래도 고산지대는 아니니까 기상변수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가봅니다. 지금 도로에 노면 상태도 좋고 창문 열면 바람도 선선하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 지금도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백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이번주에 네번째 산행을 맞습니다. 아래에 갖는 그 강쪽의 협곡인데 오늘로서 다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 더 가야될지 그런 산행을 해봐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2030분 전에 도착해서 황구가 몸풀고 준비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명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장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구가 지금 장비 챙기고 옷 갈아입돼도 모기가 막 달라들고 물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모기한테 많이 뽑힐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오늘도 역시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250m, 300까지나 됩니다. 250m 정도 되는 각 하천의 협곡인데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 앞전에도 도라지 개체수는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진짜 황구가 원하는 초대물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올라오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기들이 파산공세를 시작하네요. 자 이제 가면서 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씩 살펴보면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와서 오늘 가야 할 절벽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도라지는 보이진 않네요. 자 계속 이 아래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산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절벽 난간 따라서 계속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라지가 쉽게 안보여줍니다. 있을만한 자리는 앞전의 산행보다는 여기 이곳이 일단 더 높은 장소인데 가야에 부채소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도라지가 잘 안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절벽 난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오늘 안보이네요. 자 벌써 한참 걸어서 절벽 난간으로 이동해가지고 이 절벽의 반까지 왔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꼴짝이거든요. 이쪽 상은하고 저쪽 절벽이 나눠지는 장소인데 그까지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앞전에 도라지가 그 아래 턱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황구는 이 상층부 턱에도 도라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상층부에는 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건너갈까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갈까 지금 방향을 생각중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으면서 물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절벽으로 건너오니까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자 까만색 초코바 같은게 있죠. 초코렛 같은게 이것들이 버섯입니다. 이제 버섯 시즌이 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잡버섯들이 막 피어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쪽 난간을 살피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원추리는 있는데 도라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쪽 절벽을 난간을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절벽 사이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긴 노란색 꽃이 있죠. 자 얘들이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얘들도 상당히 이쁘죠. 도라지가 없을까요? 그리고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삭대가 하나 있고 여기 삭대 두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잔대입니다. 원추리도 보이고 잔대도 보이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보입니다. 도라지가 없을까요? 도라지가 일단은 계속 이동해보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다가 이제 상층부 절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층부 절벽이 나타나니까 이 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방향하고 장소는 좋은데 도라지는 없더라구요 상층부 절벽으로 올라가면서 최고 대문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햇빛도 안나오고 바람도 없고 날씨도 굽굽하니까 굉장히 습합니다 모기들도 엄청나게 많았네요 상층부로 이 정글숲속을 헤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글숲같은 곳에 올라올 때는 벌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밑에만 보는것이 아니라 위아래도 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낙석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부터 상층부 절벽인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벽 아래에 이런게 있습니다 멧돼지가 자갈하고 파놔서 이렇게 해나는거 보시죠 저 바위는 멧돼지가 날랐을까요 아니 우연적으로 들여댔을까요 하여튼 여기 멧돼지 1층침대 여기 2층침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쉬고 요 위에서도 쉬고 이러네요 멧돼지도 도라지도 전혀 안보입니다 하 느끼면 좋은데 오늘 도라지는 전혀 안보입니다 이제 상층부 절벽에 올라와서 한 5분간 쉬고 있습니다 하 지금 저 영상이 가르치는 방향 저 아래서 앞전 산행에서 도라지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여기가 상층부인데 물론 방향은 북동쪽이지만은 참 모르겠죠 이쪽은 한개도 없잖아요 산행이란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요 아래에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왔으니까 이 상층부 난간을 통해가지고 저 건너편 넘어가가지고 건너편까지 다 보고 오늘 산행을 이쪽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 필요 없이 오늘 다 끝내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산행에서 여러분들이 쉴 때는 항상 좀 바람 좋고 선선한 곳에 이런 곳에 쉬면 모기들이 좀 덜 달라듭니다 그리고 지금 벌들이나 아니면 독충들도 진짜 많을 그 시기이니까 주위를 잘 살피면서 산행도 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좀 쉬는게 좋겠죠 황군은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절벽 난간 아래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어 놨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와 가만있으니까 모기들이 점점 달라 됩니다 자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골을 건너와서 건너편 절벽으로 왔습니다 다시 자 여기 절벽 아래 노관주나무가 있고 중간중간 턱들이 좋은데 드라지는 전혀 안보이네요 이 정도 봤으면 거의 다 봤습니다 이제 다시 정상 올라가서 왔던 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출발지에 절벽 한군데가 남아있는데 그것보고 오늘은 산행을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황구가 내심 이쪽 정상쪽 절벽을 상당히 기댈는데 하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정상 보면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장소 10m 절벽 난간에 이런 이런 뭡니까 평범한 자리가 있길래 황구가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데 쉬고 있으면 뭐 뱀도 안오고 찐떡이도 없고 다 좋은데 모기들은 날아서 옵니다 가만 앉아있으니까 모기들이 수십 마리 달라듭니다 모기 새끼들 때문에 앉아서 쉬지도 못합니다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계속 훑셔도 인정사정 없이 덤벼됩니다 자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고 있습니다 야 오늘 도라지는 저 아래 하천쪽에 아래쪽 트기는 도라지가 있는데 이 상청부하고 이쪽은 전혀 없습니다 황구가 저 꼴딱이 건너 두 꼴 건너가 봤거든요 전혀 없네요 전혀 없네요 흐흐흐 흐흐흐 그래 모릅니다 산이란 것은 와봐야 알지 아무리 내가 위성지도 보고 해독 잘하고 검색해도 모르는건 모르는 겁니다 드론 띄워봐도 이런걸 못 찾습니다 이 나무 사이로 드론이 어떻게 들어올겠습니까 왔다가는 드론 박산할건데 자 모기들이 빨리 일 날았고 막 후칩니다 한 5분간 쉬었으니까 오늘 산행은 지금부터 하산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하고 지금 뭡니까 다음 산행 갈 장소를 이건방에 왔으니까 이검처 협곡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 4시간은 안걸린 것 같습니다 3시간 좀 넘게 걸려서 하산했습니다 오늘 산행이 일찍 끝났으니까 왔는 김에 다음 장소가 또 볼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앞전 산행에서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산은 또 와야 오니까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자 이제 철수합니다 자 이것이 아래 가져온 도라지를 담금한 겁니다 중간에 병인데 보름달 타원형 병이죠 이 병이 8.5리터 124호 용천 8.5리터 거의 9리터 가까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좌우의 병들이 55리터 병인데 5리터 병보다는 월등히 큽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 담금할 때는 생각보다 뽀대는 별로 안 난다 싶었는데 단금하고 술병이 진열장에 딱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뽀대가 나네요 자 또 하나의 추억의 책장에 추억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지금 8.5리터 병이고 여기 있는 것이 이것이 16리터 그러니까 저 병이 한 두 배 정도 되죠 이게 16리터 17리터 정도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것이 이 병하고 담금했는 병하고 같은 그건데 크기가 탈 용량이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아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는 보낼 때는 다 보내고 이제 담금할 것은 또 이렇게 담금을 했습니다 그 8.5리터 9리터 병이 한 병이 주문했다가 그 도라지를 환자분한테 보내고 최고 장기 하나 있었는데 마침 또 비슷한 도라지 모양이 비슷한 도라지가 와가지고 제가 당근을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안 예쁘네 싶었는데 진열장 해 놓고 아직 자리 잡은게 아니거든요 지금 도라지가 약간 떠 있는데 저게 한 두달 빠르면 한 보름 길게는 한달에서 두달 정도 지나면 이게 도라지가 삼투압이 빠져나가면서 자리를 잡고 조금씩 내려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그러면 황구가 줄을 묶어서 자리를 잡는데 그러면 아마 생각보다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황구가 강쪽의 협곡을 지금 한 이틀간 갔다 왔는데 합천산행에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황구도 내심 상정부하고 건너편에도 좋은 자리들이 꽤 남아있는데 도라지 자원이 엄청나지 않겠나 진짜 초대문을 한번 보지 않겠나 황구가 내심 이런 기대는 하고 갔는데 결과는 완전 반전의 반전이었죠 진짜 상정부하고 건너편 절벽에는 꼴짝이 황구가 두골 넘어가 봤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란 것은 들어가 봐야지 아무리 밑에서 황구가 위성지들을 보고 검색하고 도론을 띄우던 망경을 보던지간에 최종 결과 확인은 산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 봐야 이 숲 속에 가려진 곳의 베일이 벗겨진 그런 곳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숲 속에 가려진 절벽을 나타낸 절벽을 볼 수 있고 최종에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마지막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황구가 아래 유튜브 영상 보다가 어느 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4살 할아버지하고 88살 된 할머니하고 부부죠 부부가 사시면서 노 부부가 사시면서 노 부부가 아닙니다 사시면서 농사짓고 이런 얘기를 하는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황구는 그 영상보다 깔짝 놀랐습니다 100살이 인간의 한계수명이 74살인데 평균수명이 104살 같으면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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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시던데 그러시면서 어르신 할아버지가 걸어 다니시고 아직까지 농사짓더라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4살 같으면 1916년생인데 16년생 같으면 그 3일 운동을 겪으셨고 815 광복도 45년에 광복도 겪으셨고 50년에 유기호도 겪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야 어떻게 저 한평생 100만리 100년이지 과연 사람의 생명이 어디까지일까 과연 100년을 쌓을 수 있을까 100년 쌓아줘도 저는 걸어 다니시고 농사짓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밭에 가시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시고 다시 집에 오시더라구요 그래가 의사분하고 가로사분이 왕진해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검사를 하는데 무릎 용골 관절이 100년을 살았으니까 100년을 썼으니까 다 따라가지고 걸음이 막 아픈다 하면서 그러니까 농사에서 주변을 하면서 그 의사분이 얘기하고 혈압과 맥박을 재는데 와 심장의 수준은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 혈압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거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태어나서 100년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진짜 건강한거에요 심장 혈압과 맥박이 그 혈압과 맥박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 할아버지 심장하고 혈관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는 그런것을 나타내는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할머니도 88살이면 그래도 아직 그런데 할아버지가 104살 아무거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진짜 저성의 축복과 이성의 노력이 만나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너무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니깐 의사선생님이 자꾸 농사를 줄여다면서 이제는 심장하고 혈관은 튼튼한데 무릎의 관절은 한계까지 왔다면서 이렇게 그러시더라구요 그 어르신이 그래도 농사를 짓는거 보고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제일 중요한 엔진과 미션을 파워트레인이라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와 사람하고 보면 신체제 구조라나 이런것을 보면 진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은 엔진과 미션이지만 이 수직으로 아래위로 피스토리 빵빵빵 클략부터 수직으로 상하작용하는 이 운동을 크랭크축을 돌려가 회전운동으로 바꿔서 이 회전운동을 미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죠 그것이 사람도 파워트레인이라면 이 심장하고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힘을 보내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리로 동력을 전달하죠 혈관이 그래서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이 심장과 혈관이거든요 심장은 계속 뛸 때 압력이나 최고의 심박수가 들으면 굉장히 크게 빨리 뛰고 혈관은 평상시에는 줄어들었다가 심장에서 심장에서 굉장히 큰 압력이 부하로 밀어붙이면 이 혈관이 늘어난다는 것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미션처럼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동력을 전달해서 마지막에 발까지 와 가지고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도 10년 타면 배치한다는데 사람이 100년 1004살까지 사셨는데 어르신도 대단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파워트레인은 심장과 혈관입니다 심장과 혈관이 건강에 가장 큰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사람이 사망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몸의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과 인간의 파워트레이닝 심장과 혈관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이 등산이란 산이 산 만큼 이 사람의 심장과 파워트레이닝을 이렇게 갈련시키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앞절에도 얘기했지만 산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한테 건강함과 무명장수의 축복을 주지 산 속에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결대로 다 줍니다 저는 두택지어 가지고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아본 분들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산은 오르고 내리는 사람한테 무명장수의 축복을 주는 거지 산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부터 70%가 산이니까 산에 자주 가시고 산하고 자주 적다면 100살 까지는 몰라도 황구가 봐서는 한 80살 90살 까지는 내 몸을 내 스스로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산행은 또 어디로 갈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니까 황구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황구가 6월 중순에 찍은 한국기행 영상은 이번 주 목요일날 16일날 저녁 9시 밤 9시 30분에 방송을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의 큰 대물도 가지 본 적은 없고 그냥 황구가 산을 탈 때 이렇게 저렇게 타는 것이라 그런 것만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